저희 청원산업은 승화강식 소화전으로서 유사시에 제소변에 있는 소압을 이용해서 자동으로 소화전이 상승하는 방식의 소화전을 홍보하려고 나왔습니다. 기존 지상식 소화전 같은 경우에는 겨울철에 물이 항상 차있기 때문에 동파로 인해서 소방관분들이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녹이 발생하기 때문에 깨끗한 물을 공급할 수 없는데 저희 승화강식 소화전의 경우에는 스테인리스로 되어 있어서 녹도 생기지 않고 겨울철에 생기는 동파도 완전 배수로 인해서 미연을 방지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